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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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팬입니다 홍콩팬 한국 나이로는 세븐틴이에요 이성은 사귀어 목적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친구와 세븐틴 홍콩 처음 한 클럽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니 DJ입니다 빨간색 비니 빨간색 별 비니 검은색 별 저는 다음 학년에 제2외국어를 일본어와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놔서 반편성을 하는데 세븐틴의 중국인 오빠들 때문에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원래 살짝 배웠던 일본어를 중국어로 바꾸셨대요 와우 저 그 인문계신가봐요 인문계 저는 일본어를 선택했거든요 저희는 그런거 없는데 네 그게 인문계니까 나도 없어 인문계는 문과랑 이과 나누고 일본이랑 중국어가 또 나와 아 그런게 있구나 세번째 사례입니다 잠시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드렉타임이 지났구요 드렉타임이 지났구요 드렉타임이 지났구요 한국어 과거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 네 이제 두번째 사용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껌수현님의 사연 시간이 되돌돌돌돌돌돌돌돌 저는 다음 학년에 제2의 외국어를 일본어가 중국어를 하나 중에 선택했구요 잠시만요 세븐틴의 중국어가 되기 때문에 타이타 변한 일본어의 일본어를 선택하지 않고 중국어를 선택했대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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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정말 멋있는 멋있어 많이 들었네 제가 여기서 처음 인문계거로 가르쳐요 인문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문과와 이과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문과와 이과로 나눠지고 문과이과로 네 인문계는 문과와 이과가 있는데요 문과 2가 있고 여기서도 문과에서 중국어랑 일본어로 나눠요 여기 뒷가에서도 중국어랑 일본어로 나눠서 반평생이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니 네방 말고 쭉 10여방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문과 일본어 문과 일본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립장통예술고등학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홍관씨 홍관씨 누나도 같은 학교로 저희 누나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저희 누나도 여기 와서 굉장히 사람이 뮤지컬실도 바뀌었더라고요 오 그래요 전 다행툴을 비해 아기도 못하고 우는 것도 못하다고 하시는데 걱정 오지 많이 하시는데 다행이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저도 네 말씀하세요 저도 뭐 사실 들어올 때 자꾸 일어나시죠 자꾸 일어나시죠 사실 들어올 때 굳이 잘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춤을 좀 잘 췄지만 하지만 네 춤으로 들어왔지만 엄청나진 않았어요 지금 아니 지금은 엄청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저도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정말 정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 주시고요 은근히 자기 자랑입니다 아름 스타일 멋있어 전 지금은 발렌타인데이 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제가 부정백이 있어서에 마취가 어렵다고 두 분 마취를 했는데 지금로 많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키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두들과 오줌다 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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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를cos Lew Vlad 두들과 마음이 자신있는 문구 ब approxim बड़ स profession बड़ समarp बड़र य हमसे प्वर एं़र सक undertा है बड़र ग़ए firearm 발렌타인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성인이신가 보구나. 우리 쌤 씨는 초콜릿 가득 받아놔요. 저도 우리 가운데도 초콜릿 받으실 거에요. 리나님한테 한마디 주세요? 네. 리나님 화이팅. 리나님 초콜릿 많이 받으실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소심한데? 영어로, 영어로. 아, 아! 영어로요? 아, 예. 아, 훅이는 어떻게scream? 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 교환님 하나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 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랬을 줄 수 있어요. 음, 음. 음, I don't know. I don't know if it's okay to say this, but, maybe I could give you my heart. 아, maybe I could give you my heart. 다음은 우리 축구만 한 번! 아, 세리 pussy!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어요! 아, 저희도 발렌타인데이에 그래도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저희도 발렌타인 데이에 열심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내요 파이팅 다음 중국어로 말해주세요 초콜릿 받고 싶다 파이팅 파이팅 모두들 다 같이 파이팅 매년 친구들과 초콜릿을 교환했습니다 한나오늘은 듣기고 하시오 친구들과 초콜릿 교환도 못하고 배웠습니다 한나오늘은 흰취기맨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저렇게 보낼게요 그런거 많이 해봤어요 네? 맞아요 초콜릿 교환이란 게 없어요 아 없나요? 초콜릿 교환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라고 보다는 그냥 주는거죠 서로 그쵸 각자 부정 있는 친구들이나 혼자 짝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서로 나가가신거죠 짝사랑을 많이 하는구나 친구들인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짝사랑 안녕하세요 13일 오후 생일을 맞아 만 16세가 되는 17세 17세 세븐틴 팬입니다 혹시 여자세요? 초콜릿 좀 드세요 여자세요 밝히시네 어느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는 은은한 사람을 위한 여기까지 네 생일 축하해요 여기까지 17살이라고 그러셨는데 저 18살 저도요? 저 17살입니다 17살 흔들어보세요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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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안돼 사랑이 정말 슬픈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픈가요? 저희 친한이 저희 친한이 저희 친한이 저희 친한이 저희 친한이 일단 집안일을 저희 친한이 성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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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부터 철이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자고 엄마 앞에서 힘이 돼주는 그냥 어머님도 전혀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아 아 정말 아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속을 안 썩이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 하나가 되게 각자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가정살기 가정살기 아유 너무 아프세요 세십시오 동비세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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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박수 하다 공부 동..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